Hola, buenos días, buenas tardes, buenas noches, ¿qué tal? ¿cómo están? 네, 안녕하세요. Mirasol 스페인어 Sol입니다. 오늘 함께해 볼 표현은요. 바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라는 표현 있죠? 우리 누구 얘기할 때, 예를 들어 뭐 Jua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Juan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. 그럴 때 Hablando del rey de Roma 아, 이거 발음이 좀 쉽지 않겠다. 그쵸? Hablando del rey de Roma 레이하고 로마가 있어가지고 원래는요. 원래는 이 문장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원래 그 풀 센텐스, 그러니까 frase completa로 말씀드리면 Hablando del rey de Roma 문os vemos a la diez, 10시에 보자 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맨날 늦는 애가 또 늦었어요. 그래서 아, 얘 또 늦네. 이렇게 얘기할 때 걔가 나타나면 Mira, Hablando del rey de Roma 우리나라에도 있는 표현이 스페인어에도 다른 방식이지만 있다는 거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의 표현 호랑이도 제 마람이 온다더니 이 표현 한번 보시고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. Nos vemos. chao, chao